1대1랑 시키죠, 동현이 형하고. 누구랑, 누구랑? 오태곤하고, 오태곤하고. 1대1, 1대1, 1대1. 동현, 동현 형, 1대1. 야, 1대1 좋다. 해봐. 1수고. 파이팅! 동현아, 나. 할마야지, 할마야지. 야, 같이, 거의 뭐 같은 라이트 헤비급 같은데? 할마야지. 자신 있어요, 저랑 하는 거, 1대1? 붙어 봐야죠, 저희. 아니, 여기서. 선이 넘어지면 줄 놓지 말고 끌려가기로 하죠. 이 줄 다 넘어올 때까지. 불행적인 모습 보여주기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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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골, 골, 골. 넘으면 안 돼요, 넘어왔고. 이기는 일이죠. 그럼 자꾸 끌려와야 돼요. 오케이, 오케이. 딱, 딱 가운데. 제가 10번 볼게요. 지금 전까지 2대1다. 자, 잠깐만 줄 내려놓고. 줄 내려놓고. 자, 줄 됐다. 줄 됐다. 줄은 aquesta. these will never do. , Thirty will. 자, 준비. 자, 준비. 시작. 작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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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둘. 자, 준비. 시작! 작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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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! 작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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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. 잘했어. 작돌! 작돌! 아니, 동현이 형 얘기였는데 더 굴욕적이야. 아니, 얘기였는데 굴욕적이야. 아니, 놓는 게 어디 있어. 너는 왜 이렇게 해? 아, 알겠습니다. 아, 따끔하게 이겼네. 아, 줄다래기 쓰는 집사부 팀입니다. 오케이! 오케이! 어, 이건 어차피 너무 좋겠고. 어, 벌칙이 있었잖아요. 괜찮으시다면 그 벌칙을 좀 수행하는 시간을 갖도록. 아, 진짜로 괜찮아요? 네. 팬심으로. 팬이라니까 팬이니까 팬심으로. 한 80%만 때려줘. 근데 내 손이 아파, 내 손이. 처음 봐, 처음 봐, 이거. 오! 야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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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뭐야. 오! 야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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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뭐야. 너 여기 있어, 너 여기 있어. 오, 내 손이 아파. 형, 대박. 형, 대박. 진짜, 형. 어때요? 절반이 한 번만 더. 아, 근데. 아, 아파? 아, 기분 좋은데요? 아, 기분 좋은데요? 은우인데? 아니, 더 센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. 야, 은우인데? 더 센 사람 있어요? 아니, 아니, 아니. 넘버원인 것 같아요. 진짜 센 사람. 근데. 녹화 끝나고 잠시만. 하하하하하하하하 어, 너무 미안한데. 맞아 보고 싶다. 우리가 뭐 둘 다.